안녕하세요. 저희는 밀라노의 춤신 춤왕입니다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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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왜 여기서 이렇게 됐죠? 저희가 댄스오룸데이 때 관객분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가이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저희가 이뤄보시겠다. 네, 맞습니다. 영광입니다. 저희가 이제 천사에 관해 타격천사팀에서 춤 1위? 2위를 나왔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저희가 할 노래는 어떤 노래죠? 프레스코 넘버인데요. 앉아서 이렇게 본인이 즐기고 싶은 그 느낌대로 이렇게 잘 살려서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저희의 가이드는 정말 그냥 가이드입니다. 맞아요. 춤은 또 정답이 없습니다. 그럼요. 없습니다. 전혀 없습니다. 본인들의 피드나 그런 것들이 충분히 참작하셔도 됩니다.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? 네. 멋지게 일어나주세요. 저희는 춤신. 춤왕이니까요. 좋습니다.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준비되셨습니까? 노래 같이 불러주실 겁니다. 네, 그럼 알겠습니다. 네. 완벽해! 최우선의 앨범 최우선의 앨범 최우선의 앨범 최우선의 앨범 마침내 다 이루어다 루카 이제는 다 이루어다 할렐루야 레스코 브라보 레스코 브라보 안녕